그래도 잘 안됩니다. 조시를 다쳐서 그런지 좋은데요. 가도가 풀리지 않던데요. 이러다가 결국 반멸 잡고 만나면 질거거든요. 질체 발감 기왕이 다시 한 번 질체로 지금 하단이 전부 다 하단 잡히고 왔었어요. 고추에 말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훈련 중간 모습입니다. 오히려 지금 침착하게 타고 두고 웃어서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순서부터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깨이주면 깨고 공포에서 진리전 회전 마무리! 마무리 시킵니다. 유, 민기입니다. 지금 하단을 의식해야 합니다. 아, 지금 패치넛고 왔는데 다른 거 빼왔어요. 다 왔어요. 너무 좋은데요. 어렵네요. 타이밍을 안줘요. 타이밍을 안줘요. 공격 타이밍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2대5세트 스코어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나은 점점이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선수가 중심에 대한 대선에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이 들어올 때는 거의 또 침착하게 되었고 내가 공격 타이밍이 나와서 중심에 그냥 반대쪽 창을 주면 거의 완벽한 경기였거든요. 특히나 2번째 세트에서 거의 2시의 경기였거든요. 정말 기계적이에요. 하나 더 고민을 주면서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마무리됐고요. 지금 4조 크리즈 동발 선수 아, 1조 경기 노은아와 이달이 소자가 아, 이달이 소자가 보선진출이에요. 이후로 대회에서 보선진출 자, 이달이 소자가 보선진출 그리고 자, 여러분 24번째 경기 아, 5조네요. 네. 그럼 이게 지금 1조에서 4조까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1조가 도로가와 미나이 소자가 그리고 2조가 로아이가 다 있기에 3조가 빤쟁이가 세인트 4조가 샤드가 크레이지로 아, 네. 진짜 이 어려운 대회에서 전쟁의 선수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뭐 이변이라고 보면 미나이 소자 선수가 가있네요. 그렇죠. 미나이 소자 선수가 이 어려운 그렇죠. 이 어려운 대회에서 예선을 들었고요. 자, 이제 24번째 경기 준비하면 양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프린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 선수예요. 네. 새로운 뭐 미국의 대표적인 샤워 유저라고 보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독특하게 관심이 한국 샤워 미국 샤워 미국 샤워 다른 게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게 있고 굉장히 일단은 뭐 미국에서 범죄가 수력자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령이고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수도 다시 컸어요. 다시. 네. 동창강에서 공항 심리점. 아. 다음날 좀 있어요. 네. 아. 이게 또 낙복 안치면 리셋지 못하는 거죠. 네. 아. 아. 디즈가 약간 짧았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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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리. 아. 신이 그런 conditions 많이 다르네요. 네. 네. 정상 구성. 다 들기가 없는데 아. 규호 같습니다. 모르는 게 있어요. 어. 잘 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당. 자. 까졌어요. 와. 콩당심리. 진기정도 환복. 게임폭과장 두요. 네. 못 본다? 아, 케이크가 좋지 않고요. 십달일 게임이 완벽한데? 지금 죽진 않았는데, 뽑아볼 수 없습니다. 아, 우연한 상황을 하면 더 달력으로. 자, 인연을 하시겠네요. 아, 어렸습니다. 공중에서 지금 퀴치를 한 번도 놓치고 있지 않나요? 본인이 지금 원하는 대로 뭐 다 나오고 있는 거? 탐난 선수가 지금 샤오유에 대한 대천법이 아, 아직까지 있네요. 네, 아직까지 있네요. 네, 일반적으로는 바로 한 팀에서 걸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안 되겠군요. 샤오유에 대한 대천법. 자, 스키퍼에서. 스틱티에서 살짝 받는 거예요? 네. 샤오유에 대한 대천법. 네, 샤오유에 대한 대천법. 네, 샤오유에 대한 대천법은 안 되겠군요. 샤오유에 대한 대천법은 안 되겠군요. 아, 이제 약간은 안 되겠군요. 심리전. 자,lett게 잘 나와. 와우, 제주스. 아우. 아우. 전망 희상을 해버렸어요. 네. 아, 전망 희상을 해버렸어요. 양상 희생이었어요. 양상 희생이 점심 희생로 가진 libraries. 웃음을 갖도록 해놓는 게 맞출라고 해,